내 맘에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 마음 가득한 날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찬 날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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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